체림 너 시해놓으면 어떡해 발판에다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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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거기다 시하면 어떡해 체림 일로와봐 주로가봐 여기다 시하고 이란 어? 이쁘게 이발하면 다야? 체림 너 이쁘게 미용하면 다야? 체림 언니 인사해 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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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지금? 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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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싸까 똥싸까 너 엄마가 찾는다 오줌싸기 똥싸기 너 숨었네 이제 응? 채림 요가 엄마 해봐 쫙쫙 요가 해봐 요가 오 요가 한다 한 번 더 해봐 채림 요가 한 번 더 해봐 자 요가 한 번 더 해봐 쫙쫙 채림 요가 으쌍으쌍 요가 쭉 아니 이게 배여가지고 얘 요가 잘하잖아 봐봐 요가하라니까 이렇게 하는거야 채림아 요가 한 번 더 해봐 요가 해봐 요가 해봐 봐봐 한다 요가 쭉 해봐 요가 한 번만 더 해봐 어우 이뻐 어 어떡해 어떡해 어우 어떡해 빨리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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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괜찮아 똑 떨어져 아니 똑 떨어져 너 아니 그래도 채림 어떡해 이거 찍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떡해 채림 이거 찍었어 지금 채림 똥 싸는 거 어떡해 얼굴 빨개졌다 어떻게 해 채림 니가 지금 똥을 싸려고 싸다 말았나 똥을 싸려고 내 장운동을 했구나 장운동을 했구나 어 이게 요가가 아니고 장운동이었어 어쩜 좋아 똥 사려고 품절인데 앞에 치우니까 민망했던 거야 얘가 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주춤주춤 했던 거야 아유 언니가 봐줄게 화장실 비눈 안 받을게 화장실 사용료는 안 받을게 그래도 존재하고 있었겠어 아유 채림아 어떡하니 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어 어떡해 어떡해 아유 아유 진짜 아니야 다 썼어 다 썼지 아유 진짜 고생했다 응가하느라 응가하 감사합니다.